입학사정관이 놓치면 입학사정관 그만해야죠 안녕하세요 유니브클래스의 민영쌤 상일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입시특별연구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상일쌤 요즘 댓글로 인기를 조금 실감하고 계신가요? 저는 무서워서 댓글을 못 보고 있어요 제가 댓글 읽어드릴게요 아 나 민영쌤도 너무 좋은데 상일쌤도 너무 좋아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인트가 민영쌤도 너무 좋은데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모셔볼 선배님은 교대 5개 그리고 연대까지 합격한 선배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교대로 진학한다는 오늘의 선배님은 태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교대 A1학반 새내기 김태리입니다 네 저희가 연구반 선배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모를 건 묻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서울교대는 어떤 전형으로 가셨죠? 저는 수시학종으로 갔고 사양인재 전형으로 갔습니다 그럼 목표 대학이 원래부터 교대였어요? 네 교대는 다 목표를 했었고 서울교대가 1지망이었어요 나머지 붙은 학교들도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경인교대, 청주교대, 대구교대, 교원대 넣었고 나머지 하나는 연세대 아동가족학과를 넣었습니다 그럼 서울교대가 내신이 받쳐줘야 쓸 수 있는 학교다 보니 우리 학생 내신 성적을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목 내신 평균이 1.34에요 이 정도면 사실 전교권인 내신인데 전교 혹시 몇 등이었나요? 1등 아 어쩐지 우리 태리님이 제가 딱 전교 한 3등 안에 들겠다고 생각을 한 게 물론 내신도 좋지만 또 하나 생기고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맞아 보통 이러면 수상도 괜찮은데요? 그렇죠 수상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태리 학생이 자 그럼 3년 동안 수상 개수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1,2학년 때는 학년별로 거의 30개씩 받았던 것 같고 3학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서 8개 받았던 것 같아요 나간 대회 중에 상 안 탄 대회가 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데? 학종에서 나타나는 요소로 보면 학업 역량에서는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평가를 하는 게 별로 의미 없을 정도로 신뢰가 안 된다면 혹시 고등학교는 어디를 졸업하셨나요? 대천에 있는 세명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혹시 세명고에 진학한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교원대부고랑 일반고 중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교대는 학종으로 많이 뽑으니까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해보고 싶었고 일반고에 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일반고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판단도 좋고 그거에 맞춰서 전략도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 계획대로 세명고 가서는 학종을 위한 활동들도 많이 하셨나요? 많이 하고 교육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은 것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기부는 총 몇 땅일까요? 3학년 마지막 것까지 합해서 스물일구, 여덟구? 와 진짜? 1번고에서 생기부는 거의 못 챙긴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챙겼나요? 새로운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인드맵으로 그려서 준비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이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네 그럼 테리 학생이 어떤 생기부를 가지고 수시를 다 뚫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율활동에 되게 잘 쓰여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참고하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특강을 개최하기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보내 카페까지 운영한 게 되게 주도적으로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많은 개인활동을 할 수 있었던 꿀팁이 있을까요? 하고 싶은 활동을 쭉 계획을 해놓은 다음에 차근차근 선생님한테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싶다고 계속 어필을 해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기보면서 되게 놀랐다고 할 만한 거는 입시를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걸 느끼고 한 것 같아서 더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되게 충실성이랑 심층성 부분이 좋아서 자율활동은 사실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알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제 눈을 사로잡은 활동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교학상담? 맞아요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기재 사항들이 다 잘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 잠깐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제가 일반고에 진학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교육동아리 활동을 많이 해보고 싶어서인데 교학상담이라는 자율 동아리에서 같이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해서 생기부에 잘 기재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기재됐는지 교학상담 읽어보면 우리 테리 학생은 교육의 차이를 읽었고 왜 읽었는지 행복한 교육의 답을 찾기 위해 읽었다 책을 읽은 동기도 명확히 있고 그 책을 읽고 뭘 했는지 여러 나라 교육 제도를 비교했다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사실 되게 가성비 좋게 쓴 게 4줄밖에 안 썼는데도 이렇게 정보를 많이 담아놔서 자율 동아리도 굉장히 기대를 다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동아리 활동 뿐만 아니라 생기부 전반이 되게 교재에 잘 맞다라고 느낀 건 학생들이 잘 간과하는 게 진로 활동 부분인데 2학년 진로 활동에도 되게 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우리가 꿈꾸는 교실일 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잘 썼고 특히나 교대나 아니면 사범계열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교육 중에서 어느 분야의 교육인지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줬죠 요것만 봐도 교육을 거탈기 식으로 찾아본 학생은 아니구나 하는 삘이 딱 오고 그리고 사실 유튜브랑 학생들의 교육을 어떻게 연관시킬지가 교수님들이 되게 약해요 근데 하나 이길 수 있는 게 있다면 요즘 떠오르는 주제를 조금 더 빨리 습득하고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요거 하나는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보기인데 그걸 되게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분을 입학사정관이 놓치면 입학사정관 그만해야죠 그럴 정도로 전 되게 교대에 맞춰서 만들어도 이거보다 잘 만들기 어려울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태리 학생이 역시 이거 잘하는 학생이 저것도 잘한다고 동아리 진로도 물론 잘했지만 제일 중요한 세특도 본인의 관심사를 잘 살려서 워낙 잘 써줬어요 1학년 통합사회 세특을 보면 미래 교사가 되어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여러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보통 나중에 교대를 가려고 갑자기 생김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1학년 때부터 들어갔다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자 이렇게 1학년 통합사회에서는 조금 조금 본질적인 얘기를 했죠 장문화라던가 이거는 항상 클래식하게 있어 온 사회 문제고 현실 문제에도 되게 관심이 많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1학년 진로와 직업 세특을 보면 교사가 갖춰야 될 인성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문제 이거는 클래식한 문제라기보다는 교대 특히 학교와 관련된 직업을 가진 분들한테 요즘 더 많이 떠오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중요한 문제도 다뤘고 요즘에 조금 더 중요한 문제도 다뤘다는 점이 1학년 생기부가 아주 밸런스가 좋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좀 여태까지 들으니까 좀 뿌듯하신가요? 네 근데 되게 진정성 있는 게 독서 내용도 이 내용에 맞춰서 살아있는 다문화 이야기, 교육의 차이 이렇게 일관적으로 잘 적어주셨어요 얘는 교육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한 학생이구나 너무 잘 드러났는데 그 학생들이 저희한테 독서 관련한 질문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혹시 해줄 말이 있을까요? 책은 무조건 세특이랑 연계해서 고르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수학에서 미적분을 배웠으면 미적분에 대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미적분 관련 책을 읽은 걸 독서에서 보여주면 연계성 있는 생기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수시로 갈 생각이어서 수시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세특 적는 방법이나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서 잘 가꿨어요 생기부를 진짜 신기하다 스스로 공부를 해서 만든 노하우라는 거죠? 네 그러면 독서 얘기를 했는데 세특 관련해서 또 친구들한테 해줄 만한 팁이 있을까요? 국어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사회 세특에 그걸 동기로 적고 사회 세특의 느낌 변화를 가지고 과학 세특에 동기로 그걸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과목에서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테리 학생 생기부에 활동이 너무 많아서 제가 칭찬만 하다가 영상이 한 시간을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 테리 학생이 꼽은 내 생기부에 베스트 원이 있다 한 번 볼까요? 무지개 교실이 베스트 원 활동인 것 같아요 교육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네 무지개 교실은 교육 봉사 활동이었는데 제가 진짜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의미를 가진 활동인데 직접 아이들을 모집하고 가르치는 것까지 했던 활동이라서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부 27장 중에 그냥 눈 감고 어느 페이지인지 딱 봐도 이거는 교대를 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일관성이 강한 생활기록프라서 아무래도 수시를 다 붙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생활기록부 내용이에요 일단 내용상 완벽한 건 알겠고 그 다음이 내신이잖아요 내신이 굉장히 좋은데 내신 공부법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공부시간? 요즘 학생들 순공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였어요? 저는 규칙을 세워두고 공부한 편이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하고 놀 때는 그냥 놀아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아예 안 한 적도 있었고 공부를 하는 날에는 하루 종일 막 12시간 가까이 한 적도 있어요 드디어 제가 찾던 놀 땐 놀고 할 때 하는 그런 학생이 와서 너무 반갑네요 그래도 내신 성적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놀기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수학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수학이 계속 2등급이더라고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래서 혹시 가장 약한 과목인 수학은 어떻게 좀 정독을 하셨는지 원래 수학은 쭉 2등급이었긴 한데 중학교 때 제가 서술형 답지를 아예 백지로 내서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못 한다는 마음에 스포자가 될 뻔했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완전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싹 바꾸고 수학 성적도 2등급 제일 위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수학 문제를 풀 때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출제자가 어떤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 냈는지를 생각해보고 여기 문제에 써있는 조건이 왜 달아져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훨씬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수학이 트라우마까지 있는지는 저는 몰랐는데 혹시 그건 어떻게 극복했어요? 수학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친구를 알려주다 보니까 아는 문제는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자신감을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학습 스타일도 자기 진로가 나타나 있어요 교수형이에요 가르치면서 극복해요 저는 출제자 욕하면서 문제 풀었는데 전교 1등은 좀 다르네요 지난 Q&A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자기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유테리 학생은 국수형을 다 1등한 건 아니었잖아요 상황을 판단을 하고 전략을 수립한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학생들도 자기 상황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면 우리 테리님처럼 6개를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럼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면 우리 유클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이야기도 충분히 한번 다뤄본 것 같습니다 수시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우리의 6학 태리님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김태리님의 수험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뭘까요? 김태리님은 학교 내신은 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비교과는 본인의 꿈으로 채워간 그런 생기부 그런 수험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시는 내신과 비교과라는 큰 두 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뭐 하나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데 우리 테리님처럼 내신과 비교과를 둘 다 균형을 잡고 가는 게 이제 합격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테리님이 알려주신 꿀팁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이 유클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모두들 구독하고 대학가자! 안녕!